저희 주력 상품으로는 멸치 액젓이 있는데요. 저희 멸치 액젓은 국내산 청일염과 국내산 멸치젓을 사용해서 2년 동안 숙성해서 그 액만 따라서 하는 게 멸치 액젓이에요. 저희 액젓을 맛보시면 모든 분들이 재구매가 이루어지는 아주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판매하는 제품이고요. 새우젓, 김장용 젓갈, 갈치젓, 황사거젓, 멸치젓, 또 밴딩이저 이런 게 같이 딸려오잖아요. 그래서 같이 판매를 해요. 개뜨려 세트 상품으로. 많이들 찾아와 주세요. 감사합니다.